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도 박성태 실장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제목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잡았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 어떤 뜻입니까? 네.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왔는데 이른바 기존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비판들이 정치권에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비판을 해도 그냥 한계로 돋고 한계로 흘린다. 그렇죠. 마이외이로 간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일단 대통령부터 언론의 숱한 지적을 무시합니다. 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경향 한결에도 계속 몇 번씩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게 사실상 관권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제도 대통령이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죠. 수많은 개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관권선거로 야당은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관권선거로 야당은 고발까지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른바 보수 언론까지 중립 논란을 지적했지만 마이외입니다. 이번 주만 세 차례고요. 두 달 새 18차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전국을 돌면서 라고 하셨는데 전국을 돌지를 않고 있다니까요. 전국에서 익셉트 호남 강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빼놓고. 그러니까 강 기장 광주 광역시장은 기자들 앞에서 광주에 좀 와달라. 공개 요청까지 했거든요. 왜 호남은 안 갑니까? 그냥 추정을 하건대는 호남에서는 의석수를 얻을 가능성이 없으니 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그래도 한 번은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선고용이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민생토론회라면서요. 그렇죠. 아니 호남민들에게는 민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린 외라면서 조금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호남에서는 원래 한석도 못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민생 챙기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왜 호남은 빼냐고 강원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총선과 관계없이 연중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천에서도 하늘과 바다 땅 다 바꾸겠다고 그랬고 그 전에 대구에서는 대구를 한 번 바꿔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총선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하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민생 공약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개발 공약이 많습니다. 절도 지하와 재개발 이런 게 많고 또 다른 관계자는 민생토론회가 민심을 현장에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준비된 공약을 발표하는 수준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는 게 있지만 의사 관련 의료 관련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틀막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민생토론회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사건을 좀 우려해서 결정한 동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보수 언론도 비판한 사안인데 그렇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생토론회는 한장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디올 백 그러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뭐 동화중앙은 물론이고 조선일보까지도 나서서 대통령의 사과를 권하는 사설 칼럼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사과는 없었지요. 며칠 동안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된다. 그리고 여사 문제 빨리 해결해라. 일부 이제 보수 언론 사설에서는 여사는 그럼 아예 사과로 나가라. 이런 강한 비판까지 있었지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아닌 특정 언론 대담을 보면 거기에 대한 변화나 이걸 조언을 참고 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마이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 또 선거방송심의 방심의 선방의 얘기인데 여기도 경향이나 한결에 빼고라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렇게 입틀막 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연일 비판을 하는데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문제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 한정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언론의 지적이 먹히지 않는 건 죄송합니다.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천 잡음은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 때문이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짚었었는데 공천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도 언론에 얼마 전 4천 논란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발까지 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그건 언론이 편파 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태 실장의 지적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언론이 지적하면 경청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일부 수용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지금은 여야 가리지 않고 거의 무시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조선일보가 강하게 보수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 칼럼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면 조선일보까지 나섰다. 그러면 여권에서도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론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이런 식으로 감지를 않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호등이 전혀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올드미디어의 지적에는 크게 상관없이 내가 할 길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촌철님도 아마 댓글에 그런 거 아마 지금 달고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언론이 뭔데? 그래서 언론이 교장선생님이냐 부모님이냐 왜 꼭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처럼 언론 불신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죠. 제가 얘기한 그렇지만 세칭 다른 표현들도 있고 멸칭들도 있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도 편파적이고 과장되고 또 정파적인 많이 정파적인 경우들이 흔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못 받기도 하고 이런 면은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 미디어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되게 있는 척하더니 월드도 똑같잖아. 이런 거죠. 언론 불신이 요즘처럼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애기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이런 곳이 더 좋아.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그렇죠. 그러면서 가는 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도 좀 줄고 있고 실제로 그만큼 영향력도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언론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파적으로 본다면 양쪽을 비판하는 경우에 사실 정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입장을 취할 경우에 다른 분들은 우려하는 분들이 옆에서 그런 소리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시청률도 줄어들고 못 먹고 살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적으로 보면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어떤 채널명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세간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더라. 그다음에 야권 대표가 어떤 어느 채널이 누구고 치나 되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들이 사실은 특히 선거철에 영향력을 과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특정 유튜브 채널을 종종 본다라는 게 이제 측근들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특정 채널들은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가다 보면 발언도 좀씩 세지고 정책적 입장도 조금 더 과격해지게 돼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진보 보수로 나누지 않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각 정파의 특히 각 정파의 대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더 충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더 쏠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를 열고 균형 있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잡고 듣게 되고 입력이 편향이 되다 보면 편향된 인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강성 그런 유튜브들이 선거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보통 공천 과정이 거기에 크게 작용을 하는데 여야나 똑같이 경선을 하게 될 경우 5대5로 경선을 합니다. 권리당원 책임당원 5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 해당 지역구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다 ars로 하고 국민행은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면접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전화 요즘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 사실 바쁘고 그러니까 아주 관심이 크지 않으면 그냥 끊게 됩니다. 네. 맞아요. 특히 뭐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이런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아닌 해당 지역의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더 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받냐 강성 지지층 일반 여론이라고 해도 관심이 큰 사람들만 받게 돼요. 내지 정치 고관여층. 그렇죠. 아주 고관여층이 받게 되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ars 같은 경우는 보통 ars보다도 응답률이 더 낮은 2 3 4%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요. 실제 당원 여론조사이면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대부분 응답률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라고 해도 당원 투표라고 해도 사실은 그중에 20% 강성만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입장이 과대포짐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 더 호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거때로 한정을 한다면 당 전략파트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계속 돌리고 그다음에 언론사가 의뢰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다 참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반 국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가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일정하게 보장된다고 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경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경선에 참여하는 쪽에서 참관도 하고 5대5로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건데 경선에서는 양쪽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꼼꼼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정을 한다면 이게 뭐랄까요 불공장하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이게 이제 보통 룰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를 80%로 올렸죠. 일반적인 여론을 더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에 너무 그게 공예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감안해보면 어쨌든 고관 여층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이제 과다 대표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권력자나 이런 사람은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 따라가면 뭐냐면 다른 어떤 연상의 목소리하고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로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 또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자당 책임일 경우 후보를 안 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사치를 재보궐선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당시 80% 86% 이 정도로 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00만 이었는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약 2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는 사실 정반대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가 재인 기관에 폭스뉴스를 그렇게 사랑했다든지 그건 또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방송사잖아요. 네. 폭스뉴스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재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cnn은 되게 미워했다든지. cnn은 사실 패는 그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폭스뉴스는 유튜브의 특성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좀 더 일찍 간파하고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트럼프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투표 다 하고 질 것 같으니까 개표 조작을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00표 정도 질 것 같으니까 무조건 한 표라도 더 받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측근에게 패배가 확정되고 기억하겠지만 그거를 패배가 확정된 거를 대선 결과를 미의회에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당시 펜스 부통령에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없는 어떻게 보면 초딩 같은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펜스가 그때 그걸 부인하니까 지지자에게 트럼프로 얘기를 해서 당시 의사당 난입 강성 지지층들이 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 대선에 나오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힘을 얻는 체계라면 이런 것들에 비판을 강하게 할 텐데 지금은 사실 그런 힘들이 많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트위터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 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튜브 채널이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어드린 얘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송사 같은 경우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공정성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방송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정성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공영이 아니고서는 이걸 다 풀어버린 공정성 독트린은 해제를 했던 걸로 제가 주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파적 방송이 나온 거잖아요.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레거시 미디어를 선호하느냐 유튜브 채널을 선호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파적 색채가 강한 것을 선호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 오히려 이게 본질적인 것 아닌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가 좀 더 거기에서 팬층으로 굴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유튜브 가 그런 게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정파적 성격의 강한 미디어에 더 경도되고 의존이 되면 될수록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동화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지정했던 민심과의 괴리현상이 발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냥 정치 지도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잖아요. 오히려 그게 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 양국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강성 지지층이 모여서 싸우고 이쪽에 강성 지지층이 모여서 서로 하면 양쪽 끝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 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2021년에 전 세계 17개 나라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로 꽤 많은 분들을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을 느끼느냐라는 게 10명 중에 9명.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저거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대통령제고 양당 체제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체제다. 특히 두 나라 다 소셜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좀 처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승태 실장님이 공중파에도 출연하시고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 확보이 좀 달라 다르다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세요 저도 좀 다르게 하죠.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데 약간 이제 유머를 섞을 때나 이럴 때도 유튜브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섞는 거지만 대신 저는 전체적인 논지는 똑같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정치평론을 많이 하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나 민주당을 비판할 때 전반적인 논지는 비슷하게 해요. 대신 표현들은 아무래도 유튜브면 좀 더 유쾌발랄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신랄하게 그렇죠.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인데 6배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심의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방송사에 출연했을 때 다른 차이가 크겠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상파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라디오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또 조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환성도 마찬가지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정치권 해석을 수용하느냐의 문제 사실. 유권자의 움직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이래서 문제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치 참여 방식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치면서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오히려 추정 쪽으로 가느냐. 이런 어떤 차이.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 아니냐고 싶은 생각이 좀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강한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그 구조에 어느 정도 따라가기가 쉬워서 구조적인 이런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래서 소셜미디어의 발달 이런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거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다당제가 좀 더 안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소송과 구존에 대통령제에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체감하는 문제죠. 그렇죠.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떤 국민의 어떤 공유재산 공중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쪽으로 경도되면 공정성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정성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가 되다 보면 이 문법과 이런 접근법이 어떤 여기서 벗어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전의 팟캐스트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게 피드백이 오는 게 전혀 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개량화되는 수치로도 달라지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어찌 본다면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각적인 어떤 리액션과 피드백과 그것이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서 바로바로 어떤 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로 mbc 라디오에 유튜브로 나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상파에서 라디오 했던 거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그런 게 좀 더 자유롭죠. 그냥 기존 매체가 아닌 유튜브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성태 실장의 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노주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한 주였는데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민원사주 의혹 제기하다가 해촉됐던 방심위원들이 있어요. 김유진 의원이 지난달 27일에 법원에 해촉효력 멈춰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 냈던 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복귀가 된 거죠. 이때 지난 1월에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안건으로 원래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었는데 이때 여권위원들이 다 불참을 하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었다라면서 이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비밀 유지 위무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해촉이 됐었고 이제 법원이 밝힌 걸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 안건이 이미 언론회의에서 보도됐고 이게 공개된 게 안건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게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류예림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건 방심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다고 볼 측면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청부민원 보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일단. 그런데 옥시찬 의원 건 안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게 두 명이 해촉이 됐었는데 옥시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랬던 차이가 있거든요. 법원이 이제 옥 의원이 복귀하면 심의 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각했는데 당사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그럼 업무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지위는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일에 방송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이제 원래 김유진 의원이 원래 방송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출근은 실패했습니다. 류이림 위원장이 이걸 막아섰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지금 후임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김유진 위원회의 몫으로 이정옥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옥시찬 의원이 이 당시에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가처분 결과를 보고 소위 배정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박문진 전례랑 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 결정이 나고 바로 인용된 날 출근을 했었거든요. 김유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법원에서는 지위를 회복시켜주는데 방심위는 거부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심위에서 입장을 또 어제 추가로 냈는데 지금은 사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러면서 김유진 의원이랑 옥시찬 의원 후임들 보궐위원들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사실 김유진 의원이 복귀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아주 떼어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후임 위원들에 대해서 지위를 판단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A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하겠다 해서 해촉이 돼서 공석이 돼서 보임을 했어요. 그런데 해촉 행위가 지금 일단은 해촉 행위 결정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임이 원인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보궐위사들에 대한 임명효력정지 가처문 신청이 이어질 것 같은데 박문진 사례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해촉에 대한 게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해촉 이후에 벌어진 것도 사실 원상복구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심위의 상식은 조금 다른가 보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류 위원장 본인도 사실 회의 참여가 좀 논란이 많거든요. 이해충돌 우려 아까 법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류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류 위원장이 5일 회의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회의 끝나고 질문해달라 이랬는데 또 나중에 정작 홍보팀에서는 서면질이 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하고 계속 언론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타파 녹취록 심의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서 법정 제재 전제로 의견 진술이 결정됐거든요. 이건 류 이림 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 방심위 위원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비판한 걸 본인들이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 사주 얘기도 계속되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한 언론사에 집중이 됐었다. 원래는 이 정도로 지난번에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뉴스타파 최초 보도에도 류 위원장 지인과 또 류 위원장이 과거 KBS 동기였던 김응수 방심위 언어특위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17명이 25건의 민원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익명 처리를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공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류이림 위원 조카와 이제 류 위원 같이 모임을 했던 회원 그리고 전 직장이었던 경주엑스포의 동료나 이 동료들의 지인들 그리고 김응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4위까지 이렇게 여러 명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방심위 권위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방심위 문제를 좀 상대적으로는 소극적으로 보도해온 매체들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앞선 아이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심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4일에 사설통에서 보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공론장에서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권력이 정부기관 동원해서 언론 통제하려는 것처럼 비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덧붙인 게 되게 이 매체의 특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곡을 일삼는 방송사에 도리어 면제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내용상 왜곡인데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이게 정당화되어버린다. 이게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왜 방송사 피해자 코스프레게가 만드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속된 말로 요즘에 많이 말하는 도태되게 하여라 약간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유행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도태되게 하여라? 하여라는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쭉 지적을 하면서 이러다가는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심기경호위 얘기했으니까 지금 또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 풍자 형성 있잖아요. 네. 차단했죠. 그렇죠. 이게 또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를 했어요. 처음에 지난달 23일에 경찰 요청이 있어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방심위가 있었고 통신소위가 있었고 또 29일에 또 통신소위를 열어서 관련 영상 두 건 접속 차단을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방심위에서도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서도? 네. 이때 회의록을 보면요. 방심위 팀장이 보고 내용을 한 걸 그대로 보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신청한 내용은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 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어 삭제 차단을 요청합니다.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정도로 일단은 경찰의 신청 내용을 밝혔고 그리고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연설 장면을 편집해 만든 영상이다. 짝익게 된 영상으로 추정된다. 이러면서 안건을 설명했거든요. 연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회의록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심의 전날에 딥페이크 영상 긴급 심의한다는 식으로 잘못 보도됐고 그리고 이렇게 보도가 된 와중에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차단을 한 거죠. 차단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 혼란? 그렇죠. 방송 심의 관련해서 공정성 조항 문제 되는 것처럼 통신 심의 관련해서는 사회적 혼란이라는 조문이 되게 오랜 기간 지적이 많이 된 조항이거든요. 정부 비판 게시물 삭제하는 데 좀 과도하게 활용되었다.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건데 좀 그런 비판이 합당한 부분이 있는 게 정부 통신 심의 규정 보면 유통금지 대상이 크게 다섯 가지 정보가 있어요. 성적 도의관념 반하거나 폭력 잔혹성 혐오성 심하거나 종교를 조롱하거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런 것들은 좀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걸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보면 혹세몸이 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코걸이어서. 당시 제도 기억이 긴급 심의가 있은 다음에 풍자영상도 이렇게 하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나서서 강하게 그게 무슨 풍자영상이냐. 그리고 그 원래 영상 제목에 가상 으로 만든 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제된 영상으로 돌고 있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런데 저도 그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딱 봐도 그냥 짜깃기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약 ai가 만든 딥페이크다. 그러면 그 ai는 이제 유치원 수준. 용도 폐기돼야 되는. 그렇죠. 아주 수준이 낮은 능력이 낮은 ai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상으로 꾸며보니라고 분명히 제목에도 달렸는데 이걸 진짜로 했다면 그러니까 혼란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판단했던 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혼란은 방심위가 이걸 심의하면서 더 불거졌거든요. 그냥 지나갔으면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국민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영상을 찾아봤고 그전에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 안건으로 다루고 이제 차단까지 한 덕에 아마 더 찾아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특히 뭐 영상이 아니어도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크게 혼란을 끼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사회 혼란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홈페이지나 이런 게 찾아가 가지고 막 댓글을 막 이상한 댓글을 많이 단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통을 저해시킨다든지 이런다면 제가 100번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심의가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게 정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 정말 문제가 돼서 차단을 할 만한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너무 자의적인 데다가 그렇다고 볼 만한 합당한 객관적인 그런 정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노즈민 기자의 발제를 종합정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심의 대상에 올라가고 있다. 여론의 심의 대상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기 경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되게 상식적인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것 같죠. 아니 저는 민주주의가 구가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필수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서 말도 되지 않는 주장과 정말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혐오 표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심의체제가 가동이 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데 그 심의체제가 시민들의 승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공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이냐. 이게 사실은 생명인데 오히려 지금 방심위의 심의 자체의 공정성과 객관성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무너질을 하는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방통통신심의이나 특히 선방위 같은 경우는 야권 추천 여권 추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권 추천이 더 많고.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분들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할 때는 앞으로 여권 야권 추천이 아니라 그냥 여권 야권 해서 비토권을 가져서 비토하는 사람들은 안 되게 그래야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내렸거든요. 저는 방송 심의에서 그러니까 방송 내용이 공정성에 져야 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을 방송에서 이건 공정성에 져야 된다. 혹시 이 심의 결과가 나온 거 보셨어요? 없지요. 제가 다 훑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넘는데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법정 제재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부 비판적인 보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선방위에서 9건 제재했는데 다 정부 비판이고 민주당에게 불공정했어라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한테 불공정한 언론은 전혀 없습니까 방송은? 있죠. 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는 게. 지금 야당 대표는 소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은 방심이라는 이 조직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를 근거로 이뤄지는 것들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기는 하거든요. 방송사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능의 중립지대에 공정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흔히 모든 위원회를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여권 추천 야권 추천으로 가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고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거다 시스템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여권 야권 정치권을 추천하면 나름의 그쪽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지금은 앞서 얘기한 대로 완전히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 자체의 손질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여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보자. 물론 여권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 또 이제 그 균형을 맞춰줄 만한 위원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 않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지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현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언론 어때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보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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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